전자로는 공연자의 뱀什이 담원의 뱀 그리고 소주 메이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공연자의 뱀 암! 했다가 잘하네 15분이 길구나 다인 아이디 이건가? 아니 어떻게 쓰는지 알아요 어떻게 쓰는지 아는데 그게 맞나? 아이디 조금 마르게 하고 그런 사람도 있잖아 정글 해? 왜 서포터 해줘? 서포터 해줄까? 아니 뭐 원래 잘 안 하잖아 자기 거 나는 하면 해 룰을 잘 안 할 뿐이지 제가 랭크를 하려 해가지고 나처럼 랭크 좀 자주 해 다인이라고 딱딱이 소리 듣고 있다 지금 룰을 잘 안 할 뿐이지 요즘 정글은 무얼 하나요? 이달리안 편 해볼까? 먹잇감을 찾아서 근데 저 조합에 니달리안이 좀 뭔가 그렇단 말이지 그래도 해 야색을 두려워하게 만들어주세요 나 뭐하냐 뭔데? 뭐가 좋아 3위라 나 뭐해 뭐하냐고 빨리해 빨리 뭐든 해 여전히 방역한 먹이는 하루 네 신경이야 아니 아펠리오스를 내 뭐든 하랬다고 뭐해 나 몰라 몰라 뭐가 좋은지 몰라 어 메이플스토리 나온다 안 돼 아 니달리 어떻게 하는거더라 까먹었네 야 룰이 왜 이렇게 많이 바뀌었냐 룰이 형 나 승급전 1승 1패야 다이아 2 가야되나 아 기다려 나 지금 바빠 아니 뭐해 왜 소리가 작지 룰이 창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 질교한 대신적이 아 그래요? 형 가자 가자 이제서만 뜨자 뭐 함 뜨자 이거 너무 어려운데 이거? 괜찮아 괜찮아 세나가 뭐야 나 왜 볼수 나와줬어 우리 자 찍어봐 찍어봐 나 겨우치 안 먹고 있어 찍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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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부터 그렇지 레오나부터 갖다 막는다 일로 힐 한번 넣을게 아 형 이게 나야 피게임 피게임 피 좀 빼 피 좀 빼 형 나는 잡아버려 야 잡아 잡아 아 저거 안맞았네 미안하다 이게 동선이야 이게 정글링이라고 모두 조용히 해주세요 아 그래요? 난 몰라 왜 소리가 안나는지 그래? 난 몰라 이거 난 룰 소리 나는데 메이플 소리는 나요? 아 입으로 입으로 내라고 소리를 아 듣지마 소리 들으면 뭐 중요한가 이게 그니까 왜 안나는지 나도 모르겠어 아 소리가 안나서 재미가 없어 내가 입으로 내줘 아 아군이 당했고 레오나 돌아다닌다 아니야 나 큰일 있어 나 아군이 당했고 큰일 났다 야 하지말라 아 와 다이브 쳐버리네 오 근데 게이드가 아니야 형 어? 형 내가 이러고 탑까지 잡는다면? 아 어림도 없죠 내가 원컴이 날까? 우와 제발 힐 아 궁이 있어 와 상상도 못했다 야 이 새끼 뭐야 큰일 아군이 당했고 야 존나 세잖아 한방에 뒤지는데 캐릭터 하하하하 와 왜 이래 아저씨 방 빼세요 방 빼세요 형 레오나 누구 죽여버려 이거 아니 잠깐만 에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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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호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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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세일은 멸콤도 한 대 쎄이 떨려 해 안 해 떨려 내 아 내 승등파니야 승등파니야 승등파니라 탈락이야? 탈락이야 뭐해 탈락하면 어떡해 탈락했어 아잇 아잇 추 자꾸 이상 거 뿌려 이거 뭔데 이거 추고범벅빵 땅콩몬밥 김밥 떡꼬치 없어 뭐지 쭉쭉 못했었어도 또 하나씩만 쳤네 호경아 이것 좀 주워 먹어라 호경아 먹어 호경아! 먹어! 안 먹어! 야 큰일 났다 나 어딘지 못 봤는데? 몰라 왼쪽으로 달린다 오른쪽이었어 간다 어 아니 왜 이렇게 못해 야 일로와 일로와 빨리 만나 우리 만나 빨리 만나 아 갑자기 쳐 넘어 왜 어 뭐야 아 얘기를 해줬어야지 님들 뒤졌잖아 나 아 못 봤잖아 이거 내가 그 이제 농안이 와가지고 잘 안 보인다고 저런 게 글씨가 야 잡았다 죽였다 아 빨리 먹어 빨리 먹어 빨리 아앙 끝났어 나는 이제 퇴근할 시간이야 그쵸 이뉸들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가겠습니다 저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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